잠깐만. 아까 꺼졌어. 네. 잠깐만요. 아까 전에 꺼진 관계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아까 전에 한 모습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. 동시에. 바로바로. 둘 다 바로 올릴 거니까. 요거. 요거. 요거만. 진짜. 난 할 수 있어. 그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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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귀 어렵네. 왜케어려. 뿅. 뿅. 아. 너무 어렵잖아 이거. 너무 어려워. 이쪽으로 가볼까? 아깝다 이쪽으로 가야되네 이쪽 사이로 방법 터득해왔어 할 수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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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빡침 여기로 여기 사이 살짝 옆으로 당겨야되네 그러면은 아까 한다는 방법과 동일시 여기있다 아 발끝 발 왜이렇게 커나 오 잠자 스킨 다이아몬드 크리퍼 뜬금없이 스킨을 보여주는 BJ 뜬금 윽 튬슬멜멜멜 추천누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예 아이씨 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영원해 둘 셋 일닭 어 앞으로 가야 되구나 오케이 공략법을 알아냈어 게임은 공략법만 알아낸다면 간단하다고 하하하하하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서 방에 먹을 주 부수기 오케이 시작하도록 다이아 곡괭이 하려면은 팔아 있나 팔아 있고 오케이 됐어 생각해놨어 어 좋았다 여깄니 철곡이 필요하죠 돌곡도 필요하고 다이아 곡괭이를 찾아서 부수기 오케이 한번에 먹고 다이아 곡괭이를 찾아서 부수기이네요 다이아 곡괭이를 찾아서 부수기이네요 이번엔 미션은 네 오케이 접대 만들 뻔했다 오 오 개요음했어 요걸로 딱 보고 책을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있는 돌 딱 딱 딱 딱 아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어 배터리 배터리 봐 배터리가 장난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뭐지 스크립트인가 내가 내가 이런 스크립트를 깔았었다고 철캐고 잘 세개 그리고 석탄 하나 뽁 화로 했다가 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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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산 완료했어 조합대가 필요해 역시 나는 점프의 고수 왜 이러지? 하나 둘 셋 하나 기다림의 시간 차별성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여우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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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점프 슈퍼점프 제대로된 슈퍼점프는 벽 벽까지 뚫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슈퍼 일반점프 일반점프는 이거고 뭐라는거니 네? 잘못 눌렀네 슈퍼 오케이 철 3개 에헴 철 3개는 곡괭이를 만들 수 있죠 하나 흔들고 하나 철을 캣다우 오케이 이제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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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님 근데 철 철로도 캣 아 귀찮은데 철 철 솔로도 캘 수 있지않나 다이아 고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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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걸 치우면 될 수 있잖아 철칵 다이아 고갱이를 만들었습니다 방아감의 김나 주수 주수세요 아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거지 다음 격 이거야? 뭐야 얘라도 뭐가 있는 건가 없는데 아하 아하 이거였어 아 젠장 나 뭐한거니 5단계 물 엘리베이터 잠깐만요 조금 티비투고 진행할테니 조금 시끄럽다고 뭐라하지는 말아주세요 죄송한데 소리를 줄이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괜찮아? 네 물 엘리베이터 숨막혀 오케이 간단하게 올라가주고 여기에 다 올라간다 자면은 성공 마인카트를 만드세요 뭐지? 마인카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아 마인카트 어떻게 만들어요? 폭죽도 있네? 휴걸도 있어? 헉 운반도 있네 나 이런거 처음 알았어 마인카트 마인카트 요거 요거 이렇게 만드는구나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백 야 야이씨 우이씨 야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갈게요 탈칵 탈칵 식스 여기에는 다이아가 35개 정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 찾아서 다이아 갑옷을 만드시오 왜 35개가 필요하지? 내 알기로는 별로 안 필요한데 여기 뭐지 역시나 여기 왜 흙이 나무 따위 뽀사 오케이 티비 쓸고 진행하니 아침으로 바꿔올게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침 서인장에 하나 있을까? 아니 지 서인장에서 찾기는 힘들지 어? 아니까 다이아고 깽이 설아주고요 난 클라스가 있다고 역시 신문 밑에 나무 밑에는 꼭 있어 오오 여기 맞네 어 어 어 어 이따 이아지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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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빠 만드는데 진짜 35개만 걸려? 잠깐만 구 구의 메시지? 까먹었어 아닌데 구팔 아닌데 팔 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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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에 십오에 십오니까 구 십오 구 아닌데 십오 구면 아 나 수학 진짜 꽝인가 봐 왜 이러지 네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랜다 왜 이러지 지금 22개니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만들 수 있는데 오 다이아다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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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 다이어 뭐야 이거 이건 뭐지? 대체 이거 폭죽 궁금해 궁금해 폭죽 안되잖아 자식 뭐지? 나 갑바 만든거 같은데 괜찮아 갑바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왜 없지? 대체 대체가 말이야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안되는데 안돼요 어쩔 수 없이 더 점프 점프 오케이 다음 단계로 가보죠 축하합니다 끝입니다 구독 추천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꾹꾹 눌러주세요 부탁입니다 네 이상 흰선 할배입니다 생각보다 조그맣네요 흰선 할배입니다 뿅 뿅 왜 안꺼지 그럼 안녕 뿅 뿅 뿅 뿅 뿅 뿅 뱅 뱅 뱅